마포구 전역을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2014년 상암동을 시범지역으로 운영하다가 현재 전동으로 확대 시행하는데요. 깨끗하고 청결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마포구는 음식쓰레기 배출 방식인 거점수거제에서 문전수거제로 전동 확대 시행합니다. 기존 거점수거제는 공용수거통을 설치해 음식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음식물을 버리기 위해 멀리 공용수거통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 상암동을 시범지역으로 운영하다 올 상반기까지 전동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내 집 수거통을 차질없이 배부하기 위해 9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배부합니다. 수거통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마포구 청소행정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